오늘은 저희가 믹몰에서 판매한 링링이 굿즈랑 아이돌 굿즈를 디자인해서 주문까지 하고 언박싱하는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먼저 디자인하는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질을 무광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다 개별 포장이 돼서 왔어요. 무광은 아무래도 겉에 기스가 나기 쉬워서 이거는 동그란 모양으로 제작을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광 재질로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SF9 노은의 핀버튼인데요. 이것도 동그란 모양으로 제작을 했고 마찬가지로 무광 재질로 주문을 했어요. 이 핀버튼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저희 스미닛 에코백에다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코백에 예전에 디자인했던 핀버튼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지금 얘네는 다 유광이에요. 보면 광이 좀 반짝반짝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한번 링링이 핀버튼 두 종류는 어플 수밍의 링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